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명동거리 수많은 연인들 누굴 약올리나 갑자기 추억들이 정말 주네 보고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꿈처럼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는 나의 조각대야 생각해보면 영화 같아지 관객도 없고 극장도 없는 언제나 우리들의 영화였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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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아멘